횡성군수 유력후보인 국민의힘 박명서 전 도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전략공천을 둘러싸고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. 박 전 의원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내 경선을 거쳐 자신이 당 후보자로 선정됐어도 같은 당 후보들의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전략공천은 후보들의 불복 확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선거에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. 한편 당협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은 내년 지선에 뛸 횡성군수 후보를 전략공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.